2020년 시행한 국가직 지방직 구급 문제, 이것이 진짜 적중이다. 자, 남북오시 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국어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쭉 수업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특히나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적중했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자, 국가직 구급 국어 적중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안긴 문장을 묻고 있죠. 통사로 문제였어요. 자, 보면 제가 화제의 모의고사에서 문장 구조를 묻는 문제에 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도록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던 친구들 같은 경우 사실 이번 국가직 1번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국가직 2번 문제는 이렇게 한글 맞춤법 중 혼동어휘 문제였어요. 제가 우월한 어휘 한자에 혼동어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골다와 골다 보이죠. 골아떨어지다. 자, 뭘 골라야 하는지. 은근히 해를 입어 골병들다에서 골아떨어지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우월한 문법 규정에서 심술 깨나 부리겠더라. 자, 이 문제. 깨나와 깨나 선지도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예상 코드인데요. 자, 예상 코드에서 곤욕과 곤혹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예상 코드 106번에서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적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 2번 문제 중에 선지들이 다 적중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직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직 3번 문제에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이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는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 예상 코드 문제 보시면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딱 초점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 구조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중입니다. 뭐, 이거는 문제 유형, 선지 거의 적중이죠. 그 다음, 자, 국가직 4번 문제,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자, 고쳐쓰기 문제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모의고사 회차마다 한 두 개의 분 중에 하나씩은 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쓰기 유형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번역 2 문제에 아까 고쳐쓰기 선지 중에 번역 2 있었죠? have, 그래서 회의를 가지자 같은 것들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선지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복 표현에서 방학 기간 동안 아까 고쳐쓰기의 선지 적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국가직 9급의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사전 배열 순서죠? 자, 예상 코드, 자, 7번 문제, 사전 등재 순서라고 해서 모음 중심으로 했어요. 그것도 똑같죠? 자, 그래서 문제 유형과 출제 포인트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6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국가직 6번 문제에 이렇게 관용 표현에서 한자와 연결된 부분이었어요. 오지랖이 넓다. 자, 지금 제 우월한 어휘 한자 교재에 오지랖이 넓다 들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자 중에 알현이 이번에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문풀 올인원에서 아련 적중 그리고 어휘 한자에도 들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국가직 11번 문제에 보면은 우리 화법 문제에서 의사소통 방식 공감적 듣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 모의고사에, 자, 뭘 냈느냐? 보세요. 공감적 듣기 문제, 제가 매 시즌마다 냈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필사즉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유형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 공감적 듣기, 자, 이거 화제의 모의고사에도 냈어요. 제가 매번 냈다니까요. 자, 그래서 유형, 선지,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 글의 전개방식 문제, 국가직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가직 12번 문제의 전개방식에서 인과를 출제했어요. 근데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과를 찾는 건 굉장히 쉬웠다. 근데 나머지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 필사즉생 모의고사인데요. 자, 인과가 답은 아니었지만 인과가 함정으로 쓰였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인과가 부분적으로 쓰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분석이다. 그래서 인과가 매력적 오답으로 출제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분석과 인과의 차이를 확실히 알려드렸어요. 자, 그 다음 18번, 기억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자, 이번 18번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현대 산문과 현대시의 어떤 감정을 연결하는 문제, 복합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복합 문제 대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필사즉생 18번, 오, 문제 번호도 똑같은데요. 자, 보면 지문에 대해서 딱 유사한 정서를 찾는 문제, 저는 고전시로 했거든요. 자,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연습, 충분히 시켜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 아, 제가 지문도 적중했죠. 우월한 독해에서, 자, 양기자 작가의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자, 그래서 제시 지문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 선지, 아침 이미지 나왔죠, 요 부분. 잘라서 나와서 아침 이미지인지 모르셨나요? 우월한 독해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독해 교재에서, 자, 선지 적중. 자, 그 다음, 산유화도, 선지에 있었던 산유화도 제 우월한 독해에 있었어요. 자, 우월한 독해에 교과서 필수작 싹 해놨다니까요.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곧장 이어서 우리 지방직, 서울시, 구급 문제 적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은 중첩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 우월한 독해에도 들어있지만 예상 코드에서 군더더기 표현이라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동안이 나왔네요. 국가직에도 나왔는데, 그쵸? 자, 그래서 유형 적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중첩으로 예상 코드의 문제에 제가 반복적으로 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문제, 지방직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장의 말에 대화의 경률 중에 무엇이 쓰였느냐라고 한 것이었어요. 자, 봉투모의고사, 30일 매일 봉투모의고사에서 제가 대화의 경률 중 공손성의 원리라고 해서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을 꼼꼼하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방직 서울시 3번 문제에 자, 글을 작성할 때 글쓰기 계획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저도 화제의 모의고사에서 악플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글을 쓰기 계획 그래서 유형과 제재 유사성 적중입니다. 자, 그다음, 자, 지방직 4번 문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글 맞춤법의 혼동어의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봉투모의고사, 30일 봉투모의고사에서 한우라고, 한우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자, 봉투모의고사에서 역시 가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봉투모의고사에서 선지 두 개가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다음, 7번 문제입니다. 지방직 7급 문제에 보면 용언의 활용형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예상코드에 보면은요. 여기에 서툴 어찌만이 안 된다는 점 나왔고 자, 그다음, 자, 예상코드에 176번의 용언의 활용 양상에 머물었으면 출제했습니다. 제가 예상코드 그래서 꼭 하자고 그랬죠. 기출 직후에 하는 거예요. 기출코드, 예상코드, 쌍둥이 교재죠.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지방직 8번 문제에 보면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제가 문제지에서만 사자성어 세 개 다 적중했어요. 정답성지 포함해서. 자, 볼까요? 뉴화재의 모의고사, 권투중래. 자, 그다음에 뉴화재의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토사구팽. 자, 그다음에 뉴화재의 모의고사. 자, 그래서 아전인수. 이번에 국가지계도 아전인수 있었죠? 자, 그다음 지방직, 서울시 문제. 11번 문제 볼게요.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자, 고쳐쓰기. 저 많이 냈죠. 심지어 여기 이중피동과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와 같은 출제 요소들. 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자, 30일 매일 봉투 문제. 고쳐쓰기 계획에서 문단의 흐름을 고려해서 순서 잡기. 이중피동. 자, 똑같죠. 그래서 기출과 출제를 완전 똑같이 공유해서 문제 내고 있어요. 자, 그다음. 자, 14번. 여러분들 굉장히 말이 많았던 날뚝이. 자, 바로 봉산탈춤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완전 분석해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양반의 풍자는 사설을 늘어놓았군. 자, 여기 보면 제가 화재의 모의고사, 뉴화재의 모의고사 시즌1 때 도쾌플러스를 넣었어요. 그때 마지막 도쾌플러스에 봉산탈춤 지문 위치 딱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위치 똑같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말뚝이에 대해서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자. 양반이 이놈 뭐야? 하면서 호통을 쳐서 혼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 분석 부분을 들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그래서 여기 선지도 보면 10번에 제가 도쾌플러스에서 양반을 희화하고 있다라고 선지, 정답 선지와 똑같이 내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방직과 그리고 국가직을 쭉 보고 있는데 뭐 띄어쓰기 같은 거는 사실 뭐 대접하는 데 나는 완전 똑같이 나와서 보여드리고 사실 문법 규정 같은 거 기본서에서 적중 뜯으면 다 나와요. 그렇죠? 오히려 문법 규정은 오히려 범위 안에서만 내기 때문에 적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건 문제의 스타일과 그리고 또 지문의 적중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띄어쓰기에 대비하는 데 화제의 모의고사 그 다음, 자, 이런 거 자, 이번에 지방직의 확증 편향 이거 되게 읽기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확증 편향이 받아들이고 싶은 감정만 그 감정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인다라는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과 지문 자,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그 정보만 받아들인다라는 출제를 뉴 화제의 모의고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같은 텍스트예요. 근데 키워드가 확증 편향이냐 그리고 인지 부조화냐 이것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제가 EBS를 활용해서 만든 문제였는데 지문, 제재 적중이었습니다. 훨씬 아는 정보면 읽기가 편하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시험이 쉬워서 100점 맞았습니까? 자, 여러분 제 모의고사나 제 수업이 독하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요. 근데 지금 적중내역 보니까 어떠세요? 아, 할걸? 쉽죠? 네, 여러분 제가 의미 없는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역적인 문제 내지 않습니다. 시험법이 바깥에서 내지 않아요. 다만 시험때의 체감 난도를 반영해서 조금 더 난도 높게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더 파고들 뿐이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실 분들을 찾습니다. 자, 이 적중 영상으로 우리 내년에 함께할 친구들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자료도 함께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이번 국가직과 지방직 해설 영상도 참고하신 다음에 커리큘럼 영상 보고 저와 곧장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요. 그리고 적중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다음 해에 2021년 합격까지 꼭 모셔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1년 합격을 외치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2, 3, 2, 4, 3, 2, 3, 3, 4, 3, 4, 4, 4, 2, 3, 4, 4, 5, 5, 6, 6, 7, 8, 9, 10.